안녕하세요. 발룩띠룩 각팀장. 오늘 제가 현재 나와있는 곳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구래마을 중간에 있는 한국 한강 늘폰마을 전원구택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있는 곳은 샘플하우스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곳은 1층 자리입니다. 지금 1층 자리인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평양이 33평하고 38평이 지금 두가지가 타입이 있습니다. 이 정신명칭은 한강 늘폰마을 타우나우스인데요. 지금 여기 1층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지금 이 넓은 잔디마당입니다. 강아지, 애완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키우기 좋고요.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뛰어놀기에도 좋은 지금 타우나우스입니다. 이 타우나우스는 지금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와 구래마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황사가 많이 껴서 그런데 저 멀리 지금 한강까지 조만간이 나오는 타우나우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 타우나우스는 지금 현재 딱 한 지금 제가 지금 1층인데 지금 계단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제가 올라갈 곳인데 올라가기 전에 여기 한번 부엌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부엌을 보면은 쭉 꽤 넓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엌 안에 지금 방해하는 곳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해 이게 어, 보이시나요? 지금? 예, 여기 한번 들어와 볼까요? 예, 방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방 안에 욕실이 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있어요. 넓고는 그런 욕실이 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타우나우스 3층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 이 부엌과 함께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예, 다시 한번 나와 보시죠 한번 나와 보시면 지금 지금 이 제가 1층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부엌인데 지금 여기 냉장고 자리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안에 1층 이 안에도 여기 그 세탁기 세탁기는 자리가 있고 이거는 이제 뒤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나가는 분도 이렇게 여기 지금 어, 좋네요. 제가 지금 일단 1층을 소개하고 지금 일단 동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2층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